경북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6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과 가축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폭염으로 인해 휴일인 지난달 31일 닭 6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지역농가 28곳에서 닭과 돼지 4만 4천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온열질환자도 지난 주말과 휴일 7명이 추가로 발생해 50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. 경상북도는 불볕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분야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